지금 바로 우리의 1대1 매치 우리 진우 씨와 지영 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 고! 바로! 오피샷 오피샷 예스 오피샷 오피샷 잘하고 와 네 오늘 뭐 첫 번째 샷부터 깔끔하게 페이웨이에 앉아 가겠습니다 오피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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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네요 거리가 안 나서 아 이게 선이 다르네 아예 경사가 더 디테일해진 것 같은데요? 조금 더 내리막가기가 좀 더 심해진 거 보니까 제이 씨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 지영 씨 지금 서 있는 지금 그 자체가 듀얼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각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라운딩 나왔을 때랑 느낌이 거의 비슷하겠죠 고양이가 뒷당칠 확률이 더 높아 아 아 그럼 한 번 보시죠 어 뒷당쳤어 야 이거 보고 어 날 푸샷 잘 푸샷